구독 부탁드립니다. 오늘 준비한 것은 설렁탕 설렁탕 아 안보이네 흰색이어서 김치도 있구요 밥이 만두 만두 빛이 밝네요 일단 간을 먼저 해보아야겠지요 한번 해보아야겠지요 흠흠흠 아 너무 많나?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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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짧고 같다 큰일났다 내가 볼게요 흠흠흠 흠흠흠 아 괜찮네 흠흠흠흠 후즈를 넣어주시구요 흠흠 파 넣어주시고 아 다 넣어 흠흠 좋습니다 흠흠 아 어서 오십시오 흠흠 다 됐고 만두부터 한번 시스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이렇게 들이겠군요 아 아 잘 안보이겠군요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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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흠 아.. 수렁탕은 무엇입니까? 아 이거 넣어먹어도 맛있겠다 넣어먹어볼까요? 아 근데 그게 그거잖아 어 딱히 거부감은 없어요 이렇게 먹어도 아 제가 만든 거는 뭐 없고요 근데 가져올 때 이랬습니다 다 직장이야 흐흐흐 아 만두를 먹으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그냥 말아먹을게 아 밥 너무 많이 가져가 아 이게 또 밥이 또 그거 아시지요 나는 이 정도 딱 밥만 먹고 싶었다고 한다면은 밥이 또 애매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아 안 가져오긴 좀 그렇고 요런 느낌 하시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때 옆으로 치아 먹었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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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6. 5. 6. 7. 9. 10. 11. 12. 12. 12. 13. 14. 14. 어어 답변한테 해드려야지 됐습니다 어어 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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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 어허 보장 어 내내내내내요 아 제가 만든 건 없습니다 내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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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키서톤이요 나중에 하게 되면 으 으 이게 나와 나온다고 하면 돼 화면에 나온다.. 나온다고.. 나온다니까 어.. 어? 음.. 아! 나왔다.. 나왔어.. 나왔어.. 나오면 어때.. 아주 좋은 멘트 지으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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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아케인, 아데, 아데는 22성이 더 좋을꺼에요, 17성보다. 2. 응! 아하 아하 어우 애팔 분말도 연결보시죠 아예 안틀어져있는데 역시 뜨거운걸 먹으니까 땀이 나나보네 이 부검은 사람을 빠지게 만드는 부검이지 아 아 아 아 아 흐흠 흠 음 그럼요 사냥이 재미있어지면 이유가 되겠지 아 북은 바꿔야 되겠어 체면에 걸리겠어 아흠 아흠 아 멍멍이 보고싶다고 자 등장시켰습니다 아니 해달라면서요 아 배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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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고춧가루 어허... 물이... 물이... 뼈는 깨달지 않는 중 뼈는 깨달지 않고 깨끗하게 베리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선 깻잎 어깨 아까봐 딸깨 깨끗하게 넣어줘 깨끗하게 넣어줘 이 마트로 음련에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법이지 이 소스는 아주 잘 어울리네요 이 소스는 아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이 소스는 아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나중에 먹어야겠다 배부르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